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자신만 말했던 민주당이 최근에 진짜 엄청난 자책골을 터뜨렸죠. 이거는 그냥 자책골 수준이 아니라 자폭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였습니다. 그 실수는 다른 게 아니라 이화영 씨를 국회에다가 불러가지고 박사영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화영 씨가 이번에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자책골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준비했던 게 뭐였습니까? 탄핵 청문회 이화영 씨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거를 세우기 직전에 오마이뉴스에서 2023년도 7월 12일에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해요. 이게 이화영과 김태영 변호사. 김태영 변호사가 해광 쪽의 변호사였죠. 덕수 쪽이었죠. 덕수 쪽의 변호사였고 이 변호사가 바로 와이프였던, 와이프였더니 아니 지금도 와이프긴 하죠. 그렇죠. 백정화 씨가 붙여줬던 그런 식의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형태 변호사랑 이화영 씨가 변호사 접견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되고 마치 이화영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녹취가 되는 걸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김형태 변호사 쪽에서도 이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지금 녹취가 되고 있다. 변호사 접견 같은 경우는 다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안 해야 될지 그거 잘 생각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제나 안 좋겠냐고요. 당연히 줬었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에 들어가 있는 얘기가 애당초 이화영이가 이재명 들으라고. 내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고 당신의 범죄함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나를 다른 사람들처럼 보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나를 갖다가 꼬리 자르기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그게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이화영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접견했었을 때 그때도 녹취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나 혼자 이런 식으로 속죄를 함으로써 대속을 함으로써 뺏지다는 사람들 많지 않냐? 대속을 했다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라는 게 대속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 이재명 말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냐고요. 내가 이재명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써 뺏지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와이프 백정화 씨한테도 뭐라고 이화영 씨가 얘기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당신을 좀 만나봐라. 왜 만나보라고 했겠어요? 가서 무슨 티타임이나 하라고? 아니죠, 그렇죠? 내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져가지고 당신을 총선에서 이겼으니까 나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당근을 줄 것인지 나를 어떤 식으로 보호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막아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뭔가를 얘기해줘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터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협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틀어졌던 이화영 씨의 그 녹취록을 들어볼 텐데요. 그 녹취록을 들어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언급이 됩니다. 몇 번이나 이화영 씨가 김태영 변호사한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녹취가 되고 있는데 뭔 놈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겠어요. 당연히 누가 듣든지 간에 녹취가 공개가 될 거라는 뻔한 뻔짠데 오히려 제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겠죠, 이재명한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달라라고 언짓이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나부요. 그리고 또 이재명의 로비, 사법 로비와 관련된 걸 은연중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녹취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그게 뭐예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형제사에 제8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변호사 대나부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법원의 로비에 있고 변호사한테 대나부요.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아니, 이미 다 나왔어. 변호사 대나부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할 수도 있겠죠. 로비렛다. 그게 변호사 대나부는 좀 달라요. 제가 내용을 알아요. 과정은 좀 알아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 이번에 공개됐던 그 녹취록이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거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태 변호사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김영태 같은 경우도 애써 이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아니, 김성태가 터뜨리는 거야 맨날 이제 거짓말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원래 김영태가 원했던 답변은 뭐겠습니까? 이게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렇죠. 뭐 이화영이 하느냐. 이화영이란다. 김성태가 하는 얘기가 맨날 거짓말이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런 대화가 나와야지 맞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다 들을 텐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화영 씨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 제가 현모 변호사한테 그 대표님하고 상의를 직접 드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때 얘기하는 대표님이 이재명입니다. 현모 변호사한테 이게 형은택인지는 모르겠어요. 현모 변호사한테 이재명 대표님하고 직접 상의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팩트가 한 게 있는 것 같다. 이화영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김성태의 팩트가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님 이거 절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려면 이거 꼭 이재명한테 협박해달라. 꼭 이재명한테 얘기해달라. 내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대표 재판을 도와줬다라는 것. 저는 이게 이재명의 이른바 사법 로비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 로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김성태가 로비했다라고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사안. 이거 반드시 검찰이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으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게 조사가 된다면 변호사 대납 문제 또한 같이 엮여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권순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사법거래 문제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됐거든요.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니까. 그런데 김성태의 추가적인 진술 이화영의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권순일이 다시 기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녹취록에 어떤 얘기도 있었냐. 다음 것 좀 보여주시면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쪽에다가 후원금을 냈고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을 더듬는 부분이 많은데 아까 전에 녹취록을 들어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진술하는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화영 씨가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다른 심리적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김용을 통해서 이재사 쪽에다가 후원금을 냈고 저희는 이재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여기서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라는 것이 아니라 이화영이가 지금 김용태한테 뭐라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재사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쵸. 실제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이화영 팀 쪽에서 김용태도 알고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죠. 뭐가? 우리가 지금 이재사의 그 조직을 관리하지 않았었냐. 그러니까 확인하는 지금 질문인 거예요. 관리했었잖아요. 김성태가 그렇게 주장을 하던 디오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관리했었잖아요. 뭐예요? 그게? 광장이라고 하는. 그게 이해찬 대표도 관련이 되어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가 냈다. 명백한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뭐라고 실토로 한 겁니까? 이화영 쪽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를 했고 그거를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김성태가 낸 것이라고 사실상 실토로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겠어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녹취록도 보여주시면은 이미 다 나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영태가 애써 뭔가 이거를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데 이화영이가 끝끝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호사님 생각하고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알아요. 라고 확인사설까지도 하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뭐를 사실상 확인해 준 겁니까? 변호사비 대납. 김성태가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는 거. 쌍방울을 통해 가지고 주식 20억, 현금 3억 정도로 해가지고 23억 가까이 되는 변호사비를 갖다 대납했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또 권순일이 됐거나 김명수가 됐거나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들한테 뭔가 사실상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권순일한테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무죄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의혹.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자기들이 관리했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지금 이화영이가 명명백백하게 확인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되고 이화영의 반응이 뭐였어요? 다음 거 영상 틀어주시면요.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지게 해가지고. 저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저 녹취록 어디서 구하셨어요? 어디서 구하기는 녹취가. 당연히 검찰이 이거를 녹음하고 있고 녹취하고 있다는 거 본인 스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가지고 몰랐던 것처럼.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그리고 맨날 민주당하는 헛소리. 짜깃게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밖에 못하는 겁니다. 다 실토로 했던 것이죠.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옛날부터 이게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빼놓고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애당 조직은 변호사비 대납의 핵심적인 인물이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태영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김혜경의 해경군 김 씨. 그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검사 출신의 정관이다라고 해가지고 이태영 변호사를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가 또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의 백현동 사건의 또 선임 변호사였던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태영 자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쌍방울이 그렇게 이재명에게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터지면서 그거의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던 이미 올라가 있던 사람이 이태영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란듯이 이재명이가 이태영을 갖다가 백현동 선임 변호사로 그냥 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도 이거 부적절하다.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논란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태영이가 쌍방울의 사회의사 출신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쌍방울 대북손금 이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태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이가 국민 알기를 갖다가 뭐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이해충돌이 됐거나 그런 어떤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었다. 아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거에 대해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던 사람을 지금 대북손금의 그런 어떤 변호사인단에 어떻게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알기를 뭐로 알지 않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왜 쌍방울이가 수사기밀을 유출시켰다.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그 수사기밀이 발견됐던 법무법인이 또 어디였습니까? 이태영 변호사가 소속이 되어 있는 엠모 그 법무법인이었어요. 똑같은 그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쌍방울로부터 그 수사기밀을 갖다가 유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법무법인에서 발견됐다라는 게 당시 논란이 됐던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출시켰던 장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쌍방울에 또 뭐였어요? 사회이사였거든요. 어떤 측면으로 보든지 간에 이 쌍방울의 문제, 이 쌍방울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대북손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의 법원에 대한 로비까지도 이어진다라는 거. 심지어 약간 정치적인 조직, 선거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광장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밝혀진 것이고 그거에 대한 협격한 공을 세운 게 이화영 본인 스스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대법관에 로비를 했다. 사법부에는 로비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 자금을 이화영이나 또는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에 전달했다.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작폭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또 아주 구체적으로 증거하듯이 유동규 씨가 오늘 김만배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자기 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2018년도에 선거법 위반되어가지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을 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무죄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1심에 무죄가 되는데, 2심에 가서는 300만이 벌금이 됐다고 합니다. 자, 1심에서 무죄가 되는 이유는 바로 180억 원을 썼기 때문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김만배에게 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300만이 나왔을 때는, 벌금 300만이 나왔을 때는 이게 당선 무효형입니다. 그때는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오늘 재판부에서 이렇게 나왔고 자, 이것과, 이걸 놓고 지금 유동규와 김만배 변호인 측에 충돌하게 됐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오늘 김만배 관련된 공판에서 유동규는 김만배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그 판사의 아주 친한 친구에게 사업자금 18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표 한 방울이 안 나온다고 했고 그분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대법원이 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난번에 이화영과 김영태 변호사가 한 대화도 이런 부분을 뒷받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팩트가 있다. 그래서 나는 두렵다 하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는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 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가 이게 허위사실공표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가 됐고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판송을 하게 했습니다. 자, 유동규 씨의 증언은 바로 이재명의 무죄를 위해서 김만배가 법원에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에 김만배의 변호인은 그 말을 믿었느냐? 건급시 말하지 말아라. 사법부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명예가 달려있다고 지금 김만배 변호인이 이렇게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유동규 씨가 그동안 줄기차게 들었다 하고 지난번에도 유동규 씨가 지금 김만배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권순일에게 로비를 난첨에 한 사람은 쌍방오라고 이화영이었습니다. 쌍방오라고. 1심, 2심 했는데 그 3심에는 지금 딱 보니까 그 3심에 로비를 할 때 그때 김만배가 듣고 여기 쌍방오라고 이화영이 지금 대법원에 로비를 한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동규 씨가 바로 정진상에게 전화해가지고 정진상 보고 형, 지금 우리 이화영하고 그리고 쌍방오를 통해서 이 대법원에 로비를 한 게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야기하더라. 이러니까 야, 김만배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대법원에는 권순일이 핵심인데 권순일은 내 말 외에는 나 외에는 말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그때부터 그때부터 로비할 때 주도권을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심, 2심, 3심 모두 다 로비를 해봤는데 그 핵심은 바로 김만배가 3심에서는 김만배가 했고 돈은 쌍방오로서 됐다. 돈은 쌍방오로서 됐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당시에도 대장동 당함을 푼 게 아니라 쌍방오로의 돈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도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 그동안 진술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오는 10월 17일 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첫 건을 통해서 알려받았다면 김성태 회장이 지난번에 이 청문회를 보고 이화영이 전부 다 김성태에게 떠넘기거나 짐성태가 압박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밝히겠다. 그런데 여기 유동규 씨도 오늘 재판에서 김만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김만배와 유동규 씨가 다방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대방에서 커피 바치는 그게 휴지가 있습니다. 그 휴지의 노란색인데 거기다가 대법원 7대 6으로 그러니까 무죄, 유죄 딱 가르는데 무죄가 7명 유죄가 6명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적었더라.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김만배가 그 재판 결과도 다 알고 싶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이재명은 돈만 있으면 재판 결과도 뒤집어버리고 그리고 돈만 있으면 허위로 적응을 시켜가지고 위정 교사를 한 겁니다. 김진성 그렇게 해서 과거에 검사 사칭 사건도 그 위정을 통해서 본인이 나는 누명을 썼다 했는데 그것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사직도 유지했고 대선에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본인이 다 뒤집을 수 있다. 모든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도 말하자면 다 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주 도도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 말을 믿었느냐라고 김만배 변호인이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명예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동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것을 말해야 되는데 사법부의 명예를 왜 말하느냐. 김만배가 판결문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나왔다. 실제 나왔다는 겁니다. 판결문에도. 그래서 나는 믿었다.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경황되자 재판부는 이들을 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왜 두 분이 대면하고 있나. 사법부 명예를. 원활한 진행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제 이재명 패건들의 미스에 꺾이지 않겠다. 이재명의 거짓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튜브나 또 다른 유튜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재명의 거짓말 교묘한 술수 하나 둘씩 밝히고 있고 이미 본인의 책을 통해서도 그들의 댄스 댄스 해가지고 그런 책을 통해서 유동규 씨도 김만배의 이런 김만배와 이재명의 이런 행동들 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의 이런 행동들이 지금 이화영의 청문회를 통해서 이게 쫙 드러났습니다. 청문회 전에 청문회 전에 이화영과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가 대화를 하고 그걸 녹음을 했는데 이게 얻어적으로 녹음한 걸로 보입니다. 이 녹음은 김형태 변호사가 한 걸로 보이는데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게 주진우 의원이 그 녹취 전문가 상당히 중요한 이 부분을 청문회에서 틀어버림으로써 이게 그야말로 이재명의 지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잠겨져 있던 재판 거래까지 그리고 판사들에 대한 로비까지 드러나게 되면서 이재명은 앞으로 수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러면 사법부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그러고 보니까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한 거나 또는 강규태 판사가 중간에 선거법 재판하다가 나 안할래 하고 사직하고 나아버린 거 전부 다 로비한 것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앞으로 이 판사들도 몸을 사리게 되고 만약에 돈을 받거나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자칫 이게 수사가 확대되면 판사들도 잡혀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의 사법부 로비 이게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창경 TV였습니다.